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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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추억... 아 추억이 안 좋은게 너무 많은데? 흐음 ㅋㅋㅋㅋ 크어여.. 역시... 흐 HR cert.. 아 쵸빈.... 여기 답 없겠는데 흐mic.. 주옥이 빡세겠네 79 스탑보스를 하라구요? 어떤거에요? 아..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아이템의 주인이다 하트는 이미 늦은거 같애 그치? 그냥 갈아엎는게 낫지 않을까 추옥 때문에 할거면 추옥 좋은거야 근데 이미 늦었잖아 그치? 하이 30버트 여기 진짜 빡세인데 제가 모자 상하이 30% 띄웠는데 천만원 샀잖아 아..아직도 그 고통의..느낌이 많아 추옥이 우선같은데? 지르는 것보다 그냥 사는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지를거면 추옥 좋은거에 다시 지르는게 나을거 같은데 마이스터링도 윗잠 되어있는거 사는게 좋을텐데 이건 아닌거 같애 아..큐브 할만한 데가 없는데? 스타포스도 좀 애매하지 않나? 아 진짜 할게 없는데? 아 근데 노바소바가 아이템이 진짜 없긴 없더라구 3개 있는거야 아이템이? 아 진짜 이게 다야? 아니 2페이지 밖에 안되네? 사람이 진짜 없기도 없나봐 아 마이스터링도 2페이지 밖에 안되네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래도 윗잠 30%에는 해야되지 않을까요? 랩스 메이지 쓰면 다 뜨겠구만 시월더는 30% 되어있는거 사서 직작 할거면 꽤 낫고 가격은 준수한거 같긴 하네 느낌 보니까 아 근데 마이스터링도 22성 찍기 빡센데 아 근데 결과 모든 아이템이 뭐 그렇지만 18성 시작이네 아 아 아 마이스터링사 사오겠습니다이 아이고 혼돈해서 펜 10개 밖에 없네 뭐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어 아 됐구요 빠른금 확실히 140대라 싼 느낌이 난다 아 이거 못맞춥니다 30분 되면은 다시 맞춰보도록 가겠습니다 아 19성을 한번 못가네 19성 가는것도 기대비용이 높지않네 그래도 아마 기대비용이 100억 넘을걸요 아니죠 아닌데 그쯤 될걸 그쯤 될걸 요 돈 다 쓰고 간다 그 정도면 한 평균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노적이 비싸가지고 노적이 비싸가지고 더 낮을거 같기도 하고 더 낮을거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 아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스터링 없어가지고 더 못하겠는데 돈 다 쓰고 22승감 좋지 마지막 도전인데 어떡합니까 터지면 끝인데 어떡하죠 아휴 드디어 올라온다 좋았다 아아 마지막 기회 왔군요 20선까지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 남의 아이템은 참 잘해주는 것 같애 아 원트 50 아 내 것만 안 돼 아 내 아이템씨 나 대거 열면 붙어졌 것 같아 내 것만 안 돼 또 뭐할까 이거 음 굳이 해야 된다 큐브를 나는 서근에서 보조 옵션 보고 무기를 받고 아휴 그것도 좀 아니 너무 돈당비 느낌이 강한데 여러분이라면 뭐 해야 쓰나 여러분 아 나머지 돈으로 망토 할까요 망토 안 바꾸실 거예요 망토를 스타버스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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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 요것도 4봄밖에 못하네 아 차라리 망토 터졌잖아요 아 이런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보기엔 이거에다 돈 쓰는 것보다 그냥 저거 사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살만하다 그냥 눈 감고 살만하네 요걸로 가자 이게 훨씬 좋아 보인다 추업이 중요하니까 추업에다 투자하는 거죠 에디가 1.5줄이긴 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아이템이 30억이 35억이 됐어요 아 처음이 25였다가 30이 됐다가 이제 35가 됐어 사는 게 맞는 거 같긴 해요 투자하시죠 스타버스 하긴 돈이 없으니까 네비 두고 그러면 큐브를 에디 2줄만 띄운다는 거 하고 망토는 레전 한번 누려보면 되겠다 그냥 딱 2줄만 띄울게요 위에 포함해서 됐고요 진짜 잘 나왔어요 2줄 드럽게 안 넣는 것 같아 인트 인트를 띄워야 된다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아 두줄도 빡세해 진짜 빡세거든 생각보다 쉽지않아 그냥 레전 가는 게 좋겠는데 너무 많이 썼는데 아 두줄이긴 한데 마력 두줄이 좀 그렇긴하네 아 두줄만 아 두줄만 와 힘 세줘 아 이거는 써면 될 것 같긴 해 이거 두줄을 느낌이 나긴 하거든 아 근데 에픽은 좀 빡센데 유니크랑 다른데 아니 근데 등급업 되는 게 없냐 큐브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하나정도는 등급업이 좀 돼야 되지 많으려면 아 됐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 등급업이 되가지고 아 진짜 두줄도 진짜 드럽게 안 뜬다 아 떴다 부추우까지 나머지 돈으로 불큐럴 하나 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like 워우워кв 개ST 24,000원 되나? 아 돈 없네 27,000원이네 불큐 던지긴 아깝잖아요 나중에 들어오셔서 레큐를 던지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1개에 이거 2줄 마르 마이스터링 2줄 반지에 2줄 그리고 50억정도로 22석 망토, 레전드리에 유니크, 에디 2줄까지 아 이러면 좀 볼만하네 그치? 나중에 들어오셔서 망토만 큐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